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춥고 손을 쏙 왔다 동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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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감자 치즈 이게 감자 치즈야? 네 감자 들어 있대 이게 제일 유명한거 아 벌써 안 먹었는데 뜨거울 것 같아 이거 왜 고소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 너무 귀여워 반을 자를까? 미쳤다 이것도 잘라가지고 앞에 놔주면 돼 이거 좋아 생각보다 빵을 잘 못 먹었다 너무 예쁜 오늘 벨글같이 많아 얘들 근데 이제 아침부터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여기 회사 다니는 사람 좋겠다 아침마다 포장에 가면 포장은 금방 하세요 응 아침에 여기 지하철 오는데 포장이가 들어서 가지고 가더라 아침부터 부지런해 부지런해 속으로 여자친구 사다 주려고 하는 거고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요즘은 남자에서도 이런 거 많이 먹어 그치 아 우리 오늘 약간 연극식으로 입어봤어 근데 체크치라고 해 아 다시 한 번 느꼈어 이거 또 잘라도 돼? 응 아 유튜브에 썼다가 제작한 침대 너무 좋은 음악을 썼네 저거 뭔가 은정이 같다 사진 안 그래? 뭔가 느낌이 있지 않아? 그래? 얘 딱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을 때 알지 가끔 멍뜨릴 때 그러네 눈까지 와 있으면 너무 완벽해 완전 추워 근데 오히려 눈 오는 날이 따뜻한거? 아 그래? 날씨가 어제란 것 같았으면 좋았지 그렇지 진짜 괜찮은 남자가 원인이 어딨냐 진짜 없어 이거 약간 샐러드 좀 이거 더 원한 건가요? 야채 필요해져 근데 저게 진짜 난 이 노래 좋아해 이거 LP로 들으면 진짜 될 것 같아 어 빨리 선물 개봉하고 틀어보고 싶어 아 아직 개봉 안했어 응 지금 E-marked science 어 이 노래 뭐야 쟤는거지 아 쟤는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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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때보다 어디서 많이 계속 굳긴 했잖아 그치 끝난 것 같은데 꼭 음악 찾으려면 mucho 그가 이 노래 writes 다시 형 아들 곧 꼬부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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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자왔어 와 귀여워 전시 보러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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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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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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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pıyor. 그 Allison. 미니스 저에게 이제 미니스 좋아 정말 다른 두 사람의 밥상입니다 맛있다. 하하